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후니 나는 콜라 나는 사이다 오케이 자 오늘 저희가 볼 영상은 너라파티의 new and latest tiktok video 2020 트웨니? 트웨니 트웨니를? 트웨니 트웨니 1은 없어요 트웨니 트웨니를 지금 보여주십니까? 미안합니다 앉아보세요 저희가 트웨니 트웨니 1에 만나긴 했는데 트웨니 트웨니에 보여주셨어야 되죠 네 일단 앉아보세요 자 노라파티씨 지금 제가 푹 빠져있는 인도의 가수 댄서분이신데요 바로 보도록 하시죠 렛츠기릿 박수 진짜 칼군무다 어떻게 이렇게 칼군무지 네 근데 춤 너무 잘 추신다 진짜 아니 별디아이 같았어요 밸리만 잘 추시는게 아니라 이거 아 이거 이거 갈미 이상입니다 갈미요? 네 갈미송 이상입니다 아 갈미송 네 제 눈을 속일 순 없어요 치마 좀 크신거보다 키가 좀 크신가보다 약간 크신거같아 트레이닝 복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방금 뭐였죠? 频 fit 뒤에 너무도 굉장히 미orc tur 좋아 Catholic 이거 뭐죠? 이런 귀여운 면이 있어요 저건 저도 칠 줄 압니다 딜바이네요 딜바 아 딜바다 이거 저런 밑에서 찍는 구력각병처럼 입을 하시는데 엄청난 바디라인 엄청난 안무 구성과 엄청난 카메라 버킹 죄송한데 운전할 땐 운전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운전 중이 아니시지 않을까요? 아아 아니요 미안합니다 이게 뭐죠? 근데 옷이 정말 찰떡이시네 약간 봄멍통이신가? 봄멍통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또 봄멍통이 있어요 아아 아 오사키사키 아는 누구죠? 사키사키 남자분 뒤에 따라오신 남자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따라가고 싶네요 아 근데 그 한번 그걸 먹고 싶고요 아까 뭐 앞머리 깐 거 계속 봤으니까 한번 뺀 거 한번 먹으시고 저도 한번 먹으신 거 같아요 와 진짜 오늘 이렇게 놀아파테이시의 틱톡을 보았습니다 더 좋은 영상 있으시다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릴게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